미스터 트롯 성과 미 영탁 이찬원이 꾸민 당신이 좋아 무대가 500만 뷰를 향해 질주했다. 유튜브 영상 클린 버전 영탁 찬원 당신이 좋아 뽕숭아학당 32화는 12일 오전 430회 재생되며 인기를 유지했다. 영탁과 이찬원은 이명웅의 피아노 연주 퍼포먼스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영탁과 이찬원은 남진과 장윤정이 부른 원곡 당신이 좋아 이상으로 달달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환상적인 화음도 곁들인 영탁과 이찬원은 각자 손으로 원앙을 만드는 깜짝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미스터 트롯 톱 6가수들이 곡 후반부 무대에 같이 올라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다. 당신이 좋아하는 이찬원과 구구단 멤버 김세정 등 다양한 가수들이 커버한 트롯 대표 커플곡이다. 공격하 공격하